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0년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을 통해 자신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며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와 오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의 권력 구조와 정권의 안정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다각적인 외교 노력과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지만, 푸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군사적 성공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의 사망과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옥중 사망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권은 강력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엘리트 간 정치 경쟁은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렵고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내부 권력 교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Policy Brief에서는 미 외교협회와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러시아 푸틴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과 잠재적 권력 전환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동원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당한 인명피해는 대중의 전쟁 지지와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치적 탄압의 수위를 높여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 내 많은 엘리트는 푸틴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푸틴 정부는 나토와의 대립을 이유로 분쟁을 정당화하며 실로비키로 알려진 군부를 포함한 엘리트 집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상당하다 할지라도 평화적 협상과 전쟁 종결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대중의 지지가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장기간의 소모전은 국내외에서 정권의 지지 기반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미국과 유럽의 광범위한 제재와 수출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의 수입 감소, 기업 철수 및 공장 폐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장기적인 영향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군사 동원 확대와 지속적인 전쟁 유지를 위한 자원 투입은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더욱 가중하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푸틴 정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 지표는 러시아 엘리트 간 혹은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권력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포함된 내부 대화의 유출,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키던 저명한 인사들의 공개 성명 발표, 정권 이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엘리트 집단 간의 불만이 커지면 푸틴 정권은 일련의 숙청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주요 기업 소유주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로 이전하거나 재산이 정부에 몰수당하는 사례 등이 해당합니다. 상향식 지표로는 지역사회에 불만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의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루브라 가치 폭락,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생활비 지출 감소는 대중의 불만을 촉발하는 중요한 상향식 지표들입니다. 북코카소스 지역을 포함한 일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지방 당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대중의 시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지역의 사설 군사 기업의 영향력도 커질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 권력 전환의 가능성에 따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은 푸틴 정부 이후의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CFR의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권력 전환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급진화 시나리오, 안드로포프 형 후계자, The Radicalization Scenario, An Andropoff Type Successor, 급진적이며 민족주의적 지도자가 푸틴의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안드로포프 서기장의 짧은 집권 동안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러시아는 냉전체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련 엘리트 집단과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지배를 강화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및 군사 엘리트 집단인 실로비키가 푸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에 방해가 되는 존재이자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러시아 안보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인물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의 안드로포프 유형의 후계자는 서방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나토 영토에 대한 위협적인 도발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축소 시나리오, 후르쇼프 형 후계자 축소 시나리오는 비교적 온건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독재 지도자가 푸틴 없는 푸틴주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후계자는 니키타 후르쇼프의 리더십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후르쇼프는 스탈린 사후의 소련을 이끌며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소 시나리오의 지도자는 미국과 나토와의 대립보다는 국내 안정과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면서도 현 체제의 기본 구조는 유지할 것입니다. 국내 탄압 수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실로비키의 반발이나 후르쇼프 임기말에 발생한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가 더 매파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분열 시나리오 The Fragmentation Scenario 분열 시나리오는 러시아 연방 구조의 해체와 중앙 권력의 분열로 이어져 지방 당국의 독립성이 증가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되며 우크라이나 및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 중심의 불안정과 폭력 사태가 증가할 수 있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서도 불확실성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분열 시나리오는 두 가지 경로, 즉 경제 위기나 엘리트 간의 폭력적 충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CFR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각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과거 소련의 정권 교체 등을 판단해 볼 때 급진화와 분열 시나리오보다는 축소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급진화나 분열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하여 나토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유럽 대서양 지역의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안보 동맹과 협력 강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안보 동맹과 협력 강화는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